무식하면 진짜 무모하게 큰소리 치는 사회가 됐어요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 아세요? 나라인데 나라도 아니에요 국기도 있고 올림픽에는 단독 참가해요 근데 외교권과 군사권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직할령이에요 그래서 유엔 가입은 안 돼요 외국에 대사도 파견하지 못하고 대사관도 없어요 외국에 나갈 때는 미국 여권을 쓰는데 그렇다고 미국인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표를 해서 거버너를 뽑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권은 없어요 의원을 뽑아서 미국 외에 보내지도 못해요 이런 나라를 국제법상 자취령이라고 그래요 조금 시간 쓸게요 울산의 계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했어요 푸에르토리코 비슷한 차지가 된 거예요 국내에 있던 외국 공사관 다 철수하고 우리가 외국에 설치했던 공사관도 다 폐쇄되고 이건 국권을 뺏은 거잖아요 일본인들이 이걸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보호국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1910년에 8월 29일 날 병합조약을 체결하죠 강제로 근데 이때 옛날 외국로 집단이 합방청원서라는 걸 일본에 내요 순종만 없어지면 일본과 한국의 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게 합방청원서였어요 일본이 이 1910년에 조약을 체결하면서 합방이라는 말을 쓰면 대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병합이에요 이란 병합에 관한 조칙을 일본 천황이 발표를 하면서 아주 짧아요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으로 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을 직할보호국으로 바꾼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선 충독은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고 일본 제국의회나 일본 내각에 책임을 지질 않아요 일본과 조선이 한 나라가 됐다면 일본에 편입이 됐다면 법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돼요 근데 일본 법은 일본 천황이 제국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의 법은 조선 충독이 제정한다예요 일본의 법은 법이고 조선의 법은 충독이 제정하면 재령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에 없는 법을 조선에서 재령으로 만들기도 해요 조선 태형령 같은 거예요 조선인은 잘못하면 헌병이 재판 없이 때릴 수 있다 단 이형은 조선인의 하나여 시행함 일본인은 제외 조선에 적용되지 않은 법이 일본 국적법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 데라우치 총독이 조선인으로서 타국의 귀화한 자가 일본 국익에 관계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귀화를 인정하지 않고 제국 신민으로 간주함 이걸 가지고 일본 국적을 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에 귀화했거나 중국에 귀화한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하면 일본이 경찰관과 사법관을 행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활동한 우리 독립운동가가 일본인을 쐈다 이러면 러시아가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외국 국적을 취득도 못하게 하고 일본 국적도 주지를 않고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국적을 확대한다든가 러시아 국적을 확대하면 자기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니까 아예 니들은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어 그렇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 국적을 주는 것도 아니죠 주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 일본에 간 조선인 유학생이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일본 호족이 안 흘려져요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씨 이건 시할 그래서 어떻게 기록을 조선인 유학생과 일본인 여성이 결혼을 하며 낳은 자식은 사생화로 기록을 해요 아버지 이름도 기록을 안 해요 조선인에 대한 취급이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국가로 통합이 됐다면 통합권이 같아야 돼요 일제강점기 우리 조선은 일본은 일본은행권 조선은 조선은행권을 썼어요 화폐가 달랐어요 그렇지 같은 나라일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일본은행권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인들이 일본에 가서 조선은행권을 못 써요 돈으로 취급을 안 했네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취업을 하면 외직은 못 수단 그래가지고 본급의 50%를 더 얹혀줘요 반면에 조선인이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하면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요 세 번째로는 교육상의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조선인들의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그렇게 돼요 일본인들은 소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도 당기고 그다음에 대학교 이런 구조가 돼요 교육상의 동일성도 없어요 조선 땅에서 조선인들은 그런 체계의 학교를 다니고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은 일본 체계의 학교를 다녔다 그렇죠 조선인 학력이 더 짧아요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 진학할 때 예과라는 걸 또 써서 조선인들의 경우에는 몇 년을 더 배워야 대학에 들어와서 본과에 진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학 시각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의대 예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교육체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일본은 도도부현이에요 조선은 도군면이에요 그러니까 호적 자체에서 써있는 글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차이 일본인들은 참정권이 있고 조선인들은 없었다라든가 이런 거는 다 뺏더라도 다른 화폐 쓰죠 다른 학제 갖고 있죠 1920년에 일본에서 국적법을 개정해요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귀화 신청 대상이 안 돼요 아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5년이 지나도 일본 국적으로 귀화할 수가 없어요?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 마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아예 사실은 귀화할 필요도 없어야 되거든요 일본 국적이면 3일 전동 끝나고 친일파들 일본에 청원을 해요 일본인과 조선인이 구별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창시개명을 허용해 달라고 이름 바꿔서 일본 이름 쓰면 내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청원을 했는데 일본이 허가를 안 해줘요 김문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이 감히 우리식 이름을 갖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일본 국적을 안 주니까 귀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외국인은 귀화도 가능한데 주민지의 노예죠 그랬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라면 일본 고민은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싸우면 이 조선인들은 누구 편을 들까였어요 계속 20년 동안 차별하고 괴롭혀 왔는데 얘들이 중국 편을 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중 여론을 고추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해요 그때 나온 소설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실렸어요 김동인의 붉은산 중국에 나가서 고생고생하던 동포가 중국인에게 박해받으니까 죽어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애국가를 불러요 아니 이게 일제강점계에 이런 소설이 어떻게 나와? 애국가 부르는 대목이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반중 선동소설이에요 이 사람 소설에는 나카모라나 와따나베가 조선사람 괴롭히는 거 안 나와요 항상 중국인이 조선사람 괴롭히는 거 나와요 국어 시간에 변태 일본의 의도가 담긴 거요 조선인들을 중일전쟁에서 일본 편을 확실히 묶고 세우려면 일본 국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주죠 국적을 안 주지만 중일전쟁하고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는 만주국과 조선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니까 일본 헌법 기준에서는 일본인이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인이다 손규정이 일장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1920년 올림픽부터 참가했는데 조선에서 선수 선발을 안 했어요 그랬다가 1932년에 처음으로 조선선수를 일본 대표팀에 받아줘요 그래서 36년도에 손규정이 마라톤 우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외적인 거니까 조선인의 가슴에 일장기를 박아준 거구나 그때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인 일본의 메달을 따주는 조선인에 한해서 일장기를 달아주는 것뿐이죠 그러나 돌아오면 일본인에게 대우를 하는 거 아니야 일본인 아니죠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어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더 심각해지죠 1944년 징변까지 하거든요 조선인들을 그때 처음으로 내선일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인에게 의무만 더 부과하는 거예요 권리를 더 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황국신민의 서사라는 걸 만들어서 외우게 하죠 일본인들은 안 외웠어요 일본 내에서는 조선에서만 통용된 거예요 일본 국민로서의 서사가 아니라 조선인들만 외우는데 나는 일본인으로서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일본인으로 생각할까 봐 일본 국적을 주지 않을 건데 그때 가서 40년대에 비로소 창시개명을 강연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 했구나 근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조선인들의 오래된 수건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호적을 안 바꿔요 조선적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표시되냐면 호적에 충청도 안 바뀌는 거예요 행정국역 명칭이 그대로 있으니까 호적을 보자마자 알게 되는 거구나 조선사람들한테는 일본인이 된 것처럼 생각해라 라는 느낌을 주면서 실제로 일본인으로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호적법상 원적이 계속 남는 거구나 계속 남는 거죠 그건 안 지워지니까 조선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대구 출신이든 대전 출신이든 이게 못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꼬득이죠 군대 가서 일본을 위해서 죽어라 죽으면 나중에 그때 일본 국적 주겠다 이 지저끼들 진짜 꼬득이어서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끌어내는 데 이용했을 뿐 국적을 준 적은 없어요 여권 얘기를 자꾸 해요 이승만이 일본 여권 받았다고 식민지 시기 36년 동안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외로 유지했냐면 350만 중국에 200만 일본에 150만 가 있었어요 1937년 한 해 동안 조선정독부 각도에서 발행한 여권 총수는 70장이에요 70명이요? 그것도 본인은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 홍콩이나 이런 데 가는 장사권의 일부가 받았는데 1937년도 여권 총수가 70반밖에 안 돼요 연간 수십만 명씩 수만 명씩 이동했는데도 일본으로 취급도 못 받았고 여권도 못 받았고 국적을 받은 적도 없고 뉴라이트들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진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식민지를 동급으로 한나라 취급을 해줘요 그야말로 불쌍식한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뭐 잠담 뭐라고 해야 될지 이 문제는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고 이 토착외고라는 용어를 널리 유행시킨 장본인으로서 이 뉴라이트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주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썼었어요 매국노를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하면 트레이터라고 그래요 일진회에 버금가는 새로운 트레이터들이 나와서 뉴 트레이터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 워낙 일본을 좋아하니까 일본 발음으로 읽어주자 뉴 또라이토 뉴 또라이토 뉴 또라이토 번역하면 신내공노쯤 돼요 전통적으로 일본을 왜 라고 불러왔으니까 워라이트라고 하자 근데 일본인들은 왜 발음이 안 돼서 에 발음하기가 편하다 에라이토 이걸로 워라이토? 어 괜찮은데 쓰세요 더 좋은 게 나올 때까지는 워라이트로 일단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SNS 쓰실 때 워라이트라고 계속 써주세요 저는 뉴 또라이토가 더 마음에 들던데 이거 여론사 한번 해봐야겠어요 오늘은 워라이트까지 하고 전우형 교수님 앞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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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